8일 0시 기준 인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확진자 수는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 300여 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2,672명, 해외 유입 환자는 120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던 환자 2명이 숨져 인천의 누적 사망자 수는 1,429명으로 늘었습니다. 7일 18시 기준 인천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6.9%를 보이고 있습니다.